대표님, 그린피스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크린텍은 매년 소아, 백혈병, 어린이, 난민,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 매년 기부를 했는데요. 크린텍 하면 친환경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을 주제로 한 곳에 매년 꾸준히 기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직원의 말이 기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해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친환경 장비가 한 대 출고될 때마다 기부를 하다 보니 매해 금액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매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장비가 친환경 장비에 해당되나요? 화학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시워터, 화학 방미제를 사용하지 않는 오비탈, 화학 검색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검색기는 있어요. 이러한 솔루션들은 ESG 경영이나 산업 안전보건법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좀 더 찾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고객이 친환경적이고 친직원적인 선택을 하면 크린텍도 기부로 화답하는 거네요. 그런데 친환경 솔루션 판매가 없으면 기부도 안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감사의 마음을 포인트로 전해줄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쌓이면 연말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포인트만큼 크린텍이 기부를 또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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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